충청북도가 침체되어가는 전통시장 활력 재고를 위해 11개 시군 대표 전통시장 장날의 우리 동네 문화장날 행사를 추진합니다. 우리 동네 문화장날 정기문화공연은 지난해 충북문화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후 문화역구 충족 방문고객 및 매출액 증가 등 상인들의 큰 호응이 있어 올해 신규 사업으로 도비 3억 원을 반영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도는 올해 전통시장에서 매력있고 차별성 있는 문화공연이 시작되면 특별한 공간이나 장소에서 이색 즐길거리를 찾는 청년세대와 남녀노소 모두에게 관심을 끌어 전통시장 인지도 향상 관광객 및 생활인구 유입 증가 그리고 매출액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북도 임보열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우리 동네 문화장날 공연이 올해 처음으로 시작되지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며 시장 상인들과 항상 소통하고 호흡하며 충북만의 특색 있는 전통시장 브랜드화를 위해 더욱 힘써 침체되어가는 전통시장에 온기를 불어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외뉴스통신 원종성 기자입니다. 내외뉴스